예, 할렐루야. 오늘은 특별히 예배팀들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. 그래서 드럼 황현우 형제, 베이스 인대현 형제, 그리고 건반 황현성 형제가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.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한 사람이 걸어오네. 큰 나무를 짊어지고서. 무게에 못 이겨서. 그가 쓰러져버리네. 울고 있는 사람들. 그를 욕하는 사람들. 그가 다시 일어나서. 어깨에 나무를 맺는 그 나무. 주가 지신 십자가. 그 위에서 흘린 피로 날 구속한. 나무에 갈린 자. 저주를 받은 자. 사람들의 일법에 그렇게 적혀있네. 하지만 그는 나무 위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네. 아버지여 저들을. 용서하여 짓고 두 분 나무. 주가 지신 십자가. 그 위에서 흘린 피로 날 구속하셔. ied think of 그 위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문화 문이 열리고 그가 사라져버렸어 사람들은 놀라서 그를 찾아다녔지 그댄 천사들이 나타나 그의 부활을 알리네 죽음의 저주를 끊고 그가 승리했다니 그 나무는 죽아주시기 시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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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